여기까지 왔는데 홍어는 하나 사야지 맛도 볼 겸 오늘 안녕하세요 와 와 이만한 거예요? 이게 한 마리예요? 와 잠시만 코 쐈어, 코 쐈어 이거 몇 킬로예요, 어머니? 7kg, 8kg가 되네요 7kg? 와 와 와 와 와 대박 이게 홍어 왜예요, 왜인데 삭힌 삭힌을 못 먹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국을 끓이면 너무 맛있어요 이걸요? 네 이거에 아 이게 알이에요, 홍어 알 아, 이거 알이에요? 와, 진짜? 와 와 옛날에 이걸 바코드를 찍잖아요 이걸 수여 바코드를 찍으면 네 몇 월 매친날 무슨 배가 잡았다는 거 선장 이름까지 나와요 아, 그게 약간, 그러니까 이게 국산도 홍어에요 오, 정, 정풍? 와 오리지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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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어 코가 제일 세요? 그러죠 먹어볼까요? 코가 제일 빨리 삭혀지는 거예요 코가 제일 빨리 삭혀지는 게 코가 제일 빨리 코가 제일 빨리 삭혀지는 게 어머니 아, 시원하네요 아, 시원하네요 아, 시원하네요 근데 약은 이게 약이에요 아, 근데 맛있긴 맛있어요 아, 근데 맛있게 맛있어요 아, 맛있다 음, 맛있다 처음에만 쏘지 응 아, 맛있다 뒤에는 또 되게 쫄깃쫄깃하네요 명찰이 있어야 돼, 명찰이 없으면 근데 각자보다 안 좋은 거 보고 그리고 밖에 나가도adic 아, 마크 아, 마크 아, 마크 아, 마크 아, 마크 아, 마크 감사합니다.